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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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이렇게 불편하면 빨리 신어주세요. 그러면 둘 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신대제 지인사장님 두부 10개만 행사장으로 보내주세요 하신대제 사장님 두부 10개만 행사장으로 보내주세요 행사를 하려면 기적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계시는데 좀 빨리 이동해주세요 앉은 라인 조금은 더 올라오세요 위로 위로 조금 더 올라와서 해주세요 오늘 KBS에 대부분 내지신 내용이 처음입니다 원래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방중이라면 괜찮아요 사전 녹화 해가지고 나갔는데 조기자비체행행사에 시작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 번 할 때 가는데 들어가면 안됩니다 연습입니다 조기자비체행행사에 시작해 있습니다 아까 신호 올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됩니다 연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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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습해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물 조개가 있습니다 보물 조개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보물 조개에 적혀있는 상품을 드립니다 보경사에 경호코 시가 30만원짜리에요 경호코 30만원짜리 자전거 선풍기 4인 백숙 시식권 화진레즈 로직 놀이기구 이용권 교촌치킨 풍닭 한마리 교환권 선풍기 4인 백숙 시가 30만원짜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남영상 상풍기장 정인합니다 인사됩니다 자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사회자와 여러분과 관객이 좀 있으세요 뒤로 오버 가십시오 뒤로 오버 이상 올라가십시오 다시 멀리 가셔야 됩니다 멀리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움드로 가셔야 됩니다 양상은 맞아 자 뒤쪽에 계신분들 다 나오세요 뒤쪽에 계신분들 거기 서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다니 거기다니 가야 됩니다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다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9번 10번 10번 11번 고등학교 고등학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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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번 씩에 나러 초등학 제가 오퍼마 관명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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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받아나는 다 나옵니다. 일어오세요. 전화받아나는 다 나옵니다. 올라가세요. 자, 볼 다인은 다 안아주시고 보내세요. 전화받아나는 다 나옵니다. 자방대하고 경찰 통제 좀 해주세요. 다 홀로 보내세요. 제가 서 있는 것보다 다섯 발 더 홀로 가볍게. 자, 11번 라인 쪽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수변동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주세요. 준비는 따로 해주세요. 안전용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기 자리에 가세요. 김기훈 씨 자리에 들어가가 지키세요. 고춧가루 공! 공! 자존에는 잠도 잡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자존버 치이고 있는데 손잡은 안 잡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존에는 도망갑니다. 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잘 보면은 근처가 있긴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에 보면은 근처가 있긴 합니다. 아메리카드 커피 한 장. 바나나 뽀또 4명. 100주 타임. 저 자료 한 사람이 한 개만 들면 되거든요. 남으면은 일로 주세요. 남으면은 남는 공주는 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아직 못 받았거든요. 어른들이 얌치 없이 얌치 없이 그 황마리네. 얌치 없다는 거는 어른들이 남은 아이를 들어가 잡는 거는 참 참기스러운 일일이고요. 아이들이 시험할 수 있고 절기 있으면 추억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공중호가 되신 분 손 들어 가세요. 공투 남으면은 옆에 없는 분들 전달 좀 해주세요. 어른들은 어른들은 장려를 동반하지 않은 어른들은 10번 11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무조건 10번 9번 라인에 들어가시고 어른들은 10번 11번 쪽으로 11번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공투 다 받았습니까? 봉투 한번 들어 보세요. 봉투 한번 들어 보세요. 봉투 한번 들어 보세요. 봉투 봉투 오신 분 봉투 받으신 분 들어보세요. 자 플라톤 사람 봉투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받았습니까? 자 일어나세요. 마지막에 멘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실 때 추리시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저 뭐가 돌았네요. 촛불이는 못 들고 들어갑니다. 촛불이는 못 들고 들어갑니다. 촛불이 들고 들어갑니다. 와닷.. 1분 1분 2분 1분 2,0 2.0 3.0 5,0 3,0 5,0 5,0 5,0 6,0 이상해선 바로바로 연락해주시고요. 정인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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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위를 좀 많이 살펴주세요. 지금 많이들에 갔기 때문에 주위를 좀 많이 살펴주세요. 주위를 좀 많이 살펴주세요. 주위를 좀 많이 살펴주세요. 이웃영씨. 이웃영씨 건무소로 와주세요. 이웃영씨 건무소로 와주세요. 너무... 아이안이! 저기서 거기서 어디있나? 퍼도 남아있는데 저 quotient이 가려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 무시해야지 퍼도 같기도 하고 불가능한 동선이 죽음 배는 좀 조개가 많이 있어요 아멘 안전요원도는 끝까지 시즌에 오지 마시고 피지객들이 조기 잡는 거 관망해 주세요 시즌이 아들 좋아하라고 뿌려놔서 어른이 다른 사람한테 나랑들이 왜 이렇게 먹어요. 그니까 그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불구를 하고 보호자 한 사람 왔다 말아 버릴게요. 내가 와야죠. 우리 말야잖아. 내 말이야. 아! 아! 신경카메라가 신경카메라가 아! 남는데! 한婆娘. 한 마리lara 번호? 편하고 테라. 한 마리.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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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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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교촌치킨, VIP치킨입니다. 전국 어느 나라에서 이 입만 주면 교촌치킨 한마디 줍니다. 치킨 너무 한대지. 아니에요. 여기 지나는 조개인데 이거는 우리가 뜯는 조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 찍힌 것도 읽어야 됩니다. 거기 소방도가 뭡니까? 다친 겁니까? 뭐 조개 마이자가 보는 겁니까? 다쳤습니까? 거기는 그쪽에는 그 경북이 없지 싶은데요. 거의 없지 싶은데요. 한두 개는 안 있겠네요. 한두 개는 안 있겠네요. 경북 챙기고 좀 나눠주세요. 슬픈 기도 있고 프라이도 있고 핵봉 객지킨 그리고 홈피아로 임시청을 보내줘요. 홈피아로 임시청을 보내주는 불닭볶음 예전에 나를 위해 정황한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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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계에서 찾으신 분들은 조계에다 있는대로 상품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ує자 vlogging 잠시후에 상품을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 трудóspedemic 하이팅, 웃으시고 하하하하 아니 아버님,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 한교수 때문에 대답 종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랑이 파이팅 줄어서 피석이 옛날에 재연해서 조개짱 체험을 여기서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도 꼭 해야겠네요. 네, 가서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됐다. 잘했어요. 국수 드시고 또 조개 원자밥 소상하면 국수 안에는 조개 먹으면서 마음 달래고 국수 드시고 오세요. 아무도 와도 됩니다. 텐트 계신 분도 텐트 계시지 마시고 국수 들어가세요. 국수 안에서 드시고 또 텐트 안에서 또 상인들 꼬마가 소잔들 하시고 들어가세요. 45분 넘어섭니다. 조개잡이 행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줄 걷으시고 입수자들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주세요. 봄을 조개 사시는 분들은 지금 노래자랑 하는 무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자 보컬로 냐고 자 지금부터 조개잡이 최명사 경품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경호곡 경호곡은 저희들 보경사에서 직접 옛날 동의보험에 있는 그 방식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시가가 30만원 가까이 갑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효자입니다. 자 다음분 자진거 자진거까지 하겠습니다. 자진거 자진거도 우리나라의 전통 삼천리 자진거입니다. 자진거 주세요. 조개주세요. 자진거 조개주세요. 초등학생이 걸렸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진거 같이 한번 찍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경부 타신 분들 그냥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세요. 자 다음 분들 쭉쭉쭉 오세요. 순서대로 숨어들어 오세요. 자 숨어들어 오세요. 자 한 분씩 줄 서세요. 줄 멍청 오면 안 돼. 한 분씩 주세요. 선풍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역시 선풍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선풍기 선풍기 축하합니다. 민들레 조참 축하합니다. 자 조개 상품 찾으신 분들 빨리 부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상품 바꿔드립니다. 자 선풍기가 또 나왔어요. 우와 박수 야 두 개나 탔어요. 한 분이 야 이리 나올래 자 교초 측인 전국에서 가능한 티켓이죠. 봐도 좋고 아 그쪽이 있다가 자 휴가 와서 님들하고 뻥도 따고 과자 잡고 도랑치고 선물 든든히 담아 가십니다. 기원하게 운동도 하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수를 드시고 나면 무대 앞에 의자가 쭉 진정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음악과 함께하는 영웅이 씨만 찬 것 같고요. 그리고 2부 순서 본 공연이 8시부터 시작일 예정입니다. 자 아직도 경품이 조개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면서 날아줄게 많거든요. 앞에 와서 구경하다가 재수 좋으면 낱말 부리 이런거 잘하시면 또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수 얼른 드시고 무대 앞에 자리로 착석하시면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런게 삼성 13시 13시 일흘 тур 15시 30시 50시 3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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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시부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소연, 아직도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고추치치, 생각해. 어떻게? 김소연에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고추치다. 네, 알겠습니다. 고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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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이거. 이거 뭐야, 그거 뭐? 이거, 이거. 김민주, 아. 고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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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